여기는 싱가포르의 탄종파가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국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 식당들이 인기가 많아서 싱가포르 사람들도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맛있는 한국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은 저희 팀들과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지금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직 오픈시간까지 5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건물을 보고 있는데 옆에 바로 러시아 식당이 있고 그 뒤로 일본 식당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사람들 줄 서고 있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트렌디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크림찌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이 빌딩에 오시면 카페도 있고 일본 식당 스시집도 있고 러시아 식당도 있고 한국 식당도 있어서 아마 다양한 선택의 폭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크림찌 카페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팀원들이 도착을 했고 소주를 시켰습니다. 메이디, 하이. 하이, 하이, 조디. 하이, 소주 안녕. 소주. 하이. 아, bing tér의 stell장때돼요. 네, we have a stew. 된장 수류. 해막 cannot come here, cannot come today. 도대체 또 다른 음식을 보내주는거죠? 너무 많아요 갑작했습니다 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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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cook for you 우리의 팀원분들이 너무 잘 먹네요 한국 음식이 태겨야 된 것 같습니다 Very yummy Very yummy Super yummy 고기가 맛있게 입고 있네요 Yeah, I'm a good one I'm quite worried 친구들이 소주도 잘 먹습니다 돼지갈비를 굽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저 벌써 배가 불러갖고 친구들이 벌써 젓가락이 많이 느려졌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네요 이게 1인당 34달러에 계란찜이랑 모든게 다 들어가 있어요 팬켓도 주고 그리고 김치찌개에 볶음밥까지 풀로 먹고 있습니다 여기가 유명한게 이 김치인데요 이 안에 보시면은 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이스터 김치인데 이게 무료로 제공되고요 이 세트가 2인당 33달러인데 고기가 5가지 종류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치전어, 파전, 계란찜, 그리고 볶음밥하고 찌개까지 다 제공됩니다 싱가포를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싱가포를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기를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싱가포를도 한국 음식 그리우시면 여기 와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고요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앤는 다 끝났어요 우리 다 끝났어요 저는 다 끝났어요 나는 다 끝났어요 이렇게까지 끝났어요 여기 너무 비교적이죠 우리 다 끝났어요 저도 끝났어요 오늘 끝났어요 그리고 너도 끝났어요 정말 행복해요 너도 끝났어요 우린 끝났어요 저도 끝났어요 I try 켄나, 켈롱,ál,하하우,하우 켄나 대하우 네 지금 제 팀원들이 싱가포르 인도식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싱글르 시간에서. 프랭 싱가포리아인. 프랭 싱가포리아인. 우리는 프랭 싱가포리아인. 여러분은 프랭 싱가포리아인. 오늘은 친구들이 사준다고 하네요. 얻어 먹었습니다. 오케이, 땡큐 조디. 서로 싸우고 있으면 서로 되겠다고. 하하하. 렛츠고. 아까 줄이 굉장히 길었는데 지금 줄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커피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메뉴입니다. 제가 정말 놀랄게요. 하하하. 저는 프랭 싱가포리아인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차가 한 잔에 11불이면 거의 만원이에요. 30불이 넘게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물가가 이래요. 이게 제가 시킨 피치에이드. 그리고 두 사람은 티를 시켰습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에는 술도 팝니다. 하지만 소주를 마셨기 때문에 저희는 차를 시켰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이후보가 자는 거에요. 그리고 이후보가 이후보가 나왔어요. 자는 거에요.